응 지금 물 천지 여기 왜 이렇게 튀었어? 여기야? 물이 다 튀었어 이렇게 빠진 거 아니야? 어디 갔어? 여기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로와 나도 내려와 빨리 내려오세요 이거? 어머 천방 지출이야 표기심 많고 반항심 있는 다공식 범위 아 정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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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해 으 으 으 이게 뭐야 으 여기 다 찢어놨네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넣고 으 요즘에 여기로 계속 올라가 계속 이 구슬이 반짝반짝하면서 건들고 싶어가지고 계속 올라왔으면 여기가 다 뜯어졌어요 다 뜯어졌어 어떡해 오케이 저게 뭐야 꽝 이렇게 하면 어떡해 꽝 이렇게 놨어?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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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서 아직 되게 욕심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비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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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이야 소리가 되게 좋은가봐 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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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먹어 안 돼 안 돼 아휴 안 돼 희하 희하 이거 먹으면 큰일 나 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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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혼 7살이 됐어 호기심 많고 반항심 있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이거 말 하나도 안 듣고 빵 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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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 that 뭣 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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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 지금 무천지 왜 이렇게 튀었어 actually 이거iros 희하 희 희하 희하 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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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하 overnight vors 너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 거기? 빠져가지고? 계속 하고 있네 언제 그랬대 우리 악동 악동 귀가 왜 이걸 좋아지? 우와 궁금하구나 지금 또 이렇게 반응을 왜 이렇게 재밌어? 나 이렇게 해서 아까 빠진 거지? 아까 이렇게 보다가 이끌어서 빠졌나 봐요 이렇게 끝까지 닦아야 되겠다 응 모든 게 신기해 쿠키 응? 하... 쿠키 오늘 병원 가는 날 오늘 왜 가죠? 심장 사상충 백신 맞아야 되는데 왜 왜 왜? 병원 가는 거 알아? 응 아이고 갑자기 놀랬어 빨리 갔다 오자 불쌍해 목소리가 쿠키 갈까? 다시 오늘 예방보사 잘 맞고 안 아파야 될 텐데 그죠? 예방보사 맞았다 좀 기운이 없어가지고 너무 기운이 없는데? 쿠키 괜찮아? 쿠키 진료 기다리는 동안 내가 살까? 쿠키 아 이거는 집에 있잖아요 아 이거 소리가 안 나와 이게 내 이런 거나 이거 이거 뭐야 맘에 드는 건 없어? 인터넷으로 살까? 인터넷으로 살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나야 돼 나 나와? 아 못 나오는 거 집이 아니야 이렇게 저를 의지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저거 같아 저거 같아 거부를 이렇게 눈만 쭉 빼가지고 낯설어가지고 이게 나왔던가요? 얘가 점점 무서운 물타요 2.8 정도 되거든요 2.5kg였으니까 조금 늘었네 네 표정보다 시원한 거 보다 귀는 엄청 깨끗하고요 아 다행이다 외로평을 물어보실까요? 아 그거예요 선생님? 네 오늘 이거예요 아 오케이 세종은 잘 늘고 있고 사상충 잘 했으니까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뭐예요 선생님? 사상충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라서 아 몇 번까지 해야 돼요? 사상충 예방은 그냥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냥 성묘가 돼도? 네네 성묘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오늘부터 두 달 뒤요 뭐 한 5월로 예상하면 되겠네 네 야 너 5월 달이래 너 빨리 해야 돼 너 위험해 엄청 위험해 날카로워 저거 어떡하지? 와 완전히 박살이 났어 큰 거를 알아봐 쟤도 저기 와서 보는 거야? 포키 어디 갔어 얘 포키 포키 아 어떡해 왜 아우 아빠 이거 조심해야 될 거 같아 아빠 숨길 거 같아 여기 너네 조심해 왔다 왔다 쟤 이거 발로 찼겠지 이거 뭔가를? 이거 양파를 꺼내려고 그랬나? 아 치조 좀 해봐 치조 야 너 왜 깨뜨렸어? 자백은 순순히 해? 아니 너만 쳐 저기요 왜 깨뜨리셨어요? 아빠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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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데 아빠 말을 안 해 누가 깨뜨렸니? 아빠 엄마가 유리병을 여기다 놔둔 게 잘못이었어 특히 이런 행동을 알았으면 조심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올려놨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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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? 근데 깨진 거야? 응 너 지금 잘못해서 여기 와 있는 거야? 네가 안 했으면 여기로 아빠가 청소하는데 와 있을 리가 없잖아 꽉 너 지금 미안해서 와 있는 거야? 응? 맞아?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용서를 빌으시오 용서를 빌으시오 응? 아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응? 응? 아 정말 아 여러분 우리 쿠키가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? 사고뭉치 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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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그러면 더 안 나오니까 문을 닫자 안 나올걸? 자기가 힘들어 봐야지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 거 같은데? 뭔가 뭔데? 한 개 나와? 나오기 싫은가봐 얘 또 침대 밑에 들어갔어 어디갔어? 손으로 골라와 손가 봐 안에서 골골골이 내가 나오고 싶으면 야옹야옹 그럴 텐데 엄마 오시면 안 될 거 같아 나와! 짱 오! 오! 털! 안 되겠다 놔! 오! 난리다 고양이들은 이런 데를 좋아할까? 어둡고 안 가는 숨길도 룩키는 잘 안 들어가는데 엄마 거기서 자고 있는 거 아니겠지? 또 들어갔어? 아우, 얘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쟤 나와! 아우, 뭔데를 다 들어가? 엄마, 엄마! 왜? 이거 없어졌어? 없는데? 어디 갔어? 아까 있었어! 야, 얘 여기서! 얘 여기서! 여기? 여기? 잠깐 열었는 사이에... 아, 인생 아무데나 다 들어가! 아우! 이러다가 어디 들어가서 숨으면 못찾겠어! 어제 장롱에 들어갔어, 어제는! 자기가 문 열었어! 에? 쟤가 발로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어? 어... 쿠키! 아우, 어떡해 언제 들어갔어? 빨리 나와! 나와, 나와, 나와! 야, 나오라고! 쿠키야, 쿠키 좀 나오라고 좀 해봐! 오!! 나오라고...! 아, 아, 하하! 야우nam, 얘! 너도 들어갈 거야? 루키가? 나와줬으면 좋겠다구! 나오는 드라이빙! 나오, inscription! 어우! 개 S, 주차 전 fame! 아, 해!!! 엑소uru 여애Play recently lost me 집중해 스토리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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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 똑같아 집중해 엄마 존나 봐. 자고 있어. 편한 거 못해. 존나 보이네. 현재 시각 새벽 1시 48분인데 올라가서 자려고 하는데 코끼가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제가 딱 가려고 그랬거든요. 코끼에서 저를 쳐다봅니다. 제가 이렇게 사라졌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. 코끼는 저기서 자고 있어요. 졸려서 눈 감기는 것 봐. 제가 또 사라졌다가 중요한 게 있는데 코끼가 진짜 사람 나이로 생각하면 다섯 살 때 고지 엄청 세고 그렇잖아요.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저를 안 쳐다봐요. 누워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도움보기 코끼 제가 옆에 누워있으면 또 가만히도 자려고 합니다. 너무 귀엽죠? 어머 이거 몰고 있는 거 봐. 아기 같아, 아기. 아이고 형한테 와서 기대니까 해주는 거 봐. 이거 표정 봐봐 이거. 이거 어떡해. 다 했어? 그룹이 다 해줬어? 그룹이 다 해줬어? 다히도 다히도 좀 더 빛을 해. 다 Ach VIP 전까지 다